짱짓많아? 와 눈온다! 혹시 러브스토리 영화 봤어? 응 봤지! 좀 밭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영화 나 잡아봐라! 거기서! 후후후후! 하하하 나비야, 선택 나오니 좋으니? 예! 오시고! 누군 고양이랑 선택하고, 누군 제이트하고, 제인장! 못본시려, 저기 가자! 하하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된거 같지 않아? 그런거 같은데? 그렇다면, 눈싸움이 빠질 수 없지! 어? 누가 눈뭉치를 많이 만들어놨네? 우리 이외에 누군가 만들어놨나 봐! 하하하 옳지 잘한다 나비야! 그럴 때는 똥소리하기가 쉬워서 좋더라! 소응이 납니다! 뽀뽀 요거요거! 뽀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 요기요기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